686번 볼게요. They did special tricks on the board. 그들은 특별한 묘기를 했습니다. 보드 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보드는 스노우보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라는 얘기지 결국은 특별한 묘기들을 했습니다. Such as jumping over the bombs in the snow. 눈 속에 둔덕 위로 점프하는 것과 같은. 혹은 A or B의 구조를 찾아봐야겠죠. A or B니까 turning. 그 다음에 뒤집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은 몸을 팍팍 뒤집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 and B 구조로 turning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